어 제가 그 오늘은 그 에너지 산업 동향 및 전망을 산업 동향 브리핑 할텐데 어 그 그에 앞서서 제가 한번 그동안 강의한 걸 쭉 봤어요 지금 이제 여덟 번째 강의 아 일곱 번째 강의네요 지금 일곱 번째 강의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게 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상으로는 이제 스마트홈 비즈니스하고 컨텐츠 그리고 의료기기 이 세계를 앞서서 했구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산업 신산업은 네번째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최초의 이제 1회차 했던 강의가 4차 산업혁명과 지역산업 육성 방향에 대해서 한번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사실은 그 그 신산업이라는 게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4차 산업 어 부분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뭐 it 융합 ict 그리고 이제 어 지식산업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 그때 제가 첫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많이 또 최근에 해제되고 있는 vr ar 기술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도 말 저 말씀을 한번 강의를 들었었구요 그 다음에 마이스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렸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뭐 타피 정해진 건 아니구요 원래 기본적으로 골자는 저는 그 신성장 동력 산업 신산업에 대해서 회차별로 나눠서 강의를 할 거구요 그리고 그 그 중간중간에 껴서 좀 필요하다 싶다 좀 재미있다 싶은 것들은 강의를 해드릴 거에요 요렇게 해서 이제 7회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구요 자 이제 오늘 강의들을 그 신산업 에너지 신산업입니다 그냥 우리가 에너지 산업이라고 부르지 않고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불러요 에너지 산업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전통적인 산업이죠 어 인간이 최초에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에너지 산업은 시작됐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오래된 일이죠 그쵸 그 원시즈대에 말도 글도 없던 때에 어 우연히 불을 발견하고 불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나서부터 에너지 산업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사실은 에너지 산업은 전통적인 가장 오래된 산업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우리는 모르지만 뭐 어쨌든 간에 뭐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에너지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됐죠 햇빛 물 뭐 파람 뭐 등등등 광물 흙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이제 신산업이라는 명칭이 붙은 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은 사실 그래요 어 가장 근래에 우리가 전기 에너지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이외엔 또 뭐가 있나요 석유 그쵸 화학연료가 있죠 석탄 석유 등등이 있습니다 어 뭐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것도 에너지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신산업이라고 붙은 영칭은 왜 그러냐 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땅을 파서 어 이렇게 얻어내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신산업부터는 에너지 신산업부터는 그게 아니고 자연으로부터 땅을 파지 않고 어 얻을 수 있는 에너지들 어 아주 가까운 글 내로 태양광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가 있고 태양광 에너지가 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 라는 것은 열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물을 가열을 하죠 그래서 이제 즉 그걸로 증기 터비를 돌리기도 합니다 그 그 정기 생산하기도 하죠 태양광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은 지별판 자체가 전제에요 전지 그래서 태양광에서부터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태양광 에너지 에요 에너지 신산업에 굉장히 좋은 한 예입니다 그리고 뭐 풍력을 이용한 것도 있구요 조력 뭐 조력 수력은 뭐 전통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죠 뭐 풍력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 그래도 최근에 가진 많이 우리가 이제 회제되고 있는게 태양광 그 플러스 지열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그리고 어 폐가스 부생가스라고 부릅니다 어 co2가 나오죠 그쵸 그 co2 감량해야 된다고 많이들 그 그러는데 co2를 그 배출권을 사고 팔기도 하죠 이런 가스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다시 재창주라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요 그 다음에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만 포함이 되니까 그렇진 않아요 에너지를 생산해서 관리하는 단계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컨설팅하는 부분까지 에너지 신산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광법이 하죠 사실은 그쵸 근데 에너지 신산업이 신산업으로서 신성장동력으로서 뜰 수밖에 없는게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 석탄 에너지 석탄 에너지 화석연료는 고갈되고 있죠 석유만 봐도 앞으로 40년 정도 밖에 쓸게 없다고 그러죠 물론 이제 쓰기에 따라서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기차 어 전기는 사실 뭐 석유 석탄 에너지가 화석연료가 아니어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그 전기를 이용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에너지 신산업 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자 뒤에 보시면 쭉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럼 하나부터 하나하나 볼까요 처음부터 아 이거 그전에 참 여러분들 그 우리가 전문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 우리 기업들이 낸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점을 주고 감점을 주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 그걸 한번 나중에 별도로 기획해서 강의를 할게 얘기긴 한데 어 아주 중요한 요소에요 사실은 이게 근데 우리 그걸 알기 전에 그렇다면 신성장 산업 신산업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기준의 뭔가를 알면은 반대로 기업들이 그 신산업과 관련된 과제 신청을 할 때 그 과제 신청에서 평가하는 기준의 뭔가를 또 알 수 있어요 어 역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어 기업의 과제 신청이든 이렇게 그 정부에서 선정한 어떤 그 앞으로 핵심 기술에 대한 평가 선정이든 간에 산학연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를 모아서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라는 게 이 산업 기술 원천 기술과 핵심 기술의 전문가라는 거지 그로 인해서 발생된 파생제품에 대한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괴리가 생겨요 어 이분들은 사실은 그 뭐 전기면 전기 뭐 태양광이면 태양광 뭐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이에요 반면에 기업들은 그걸 이용한 어 파생된 제품들을 만들죠 그 제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평가 기준을 알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떤 아이디어로 이런 거를 신산업으로 뽑아 냈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을 핵심 기술로 했는지 왜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평가 기준은 네 가지가 보통 기본인데 기술 개발의 시급성 어 이게 빨리 필요한가 우리가 그 꼭 필요한 것인가 우리도 뭐 사업 계획 쓸 때 그러죠 예 개발이 시급하다 예 그렇게 쓰죠 어 아주 그 어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좋아하는 단어예요 개발이 시급하다 예 그 다음에 기술 개발 파급성이 있느냐 이게 개발된 기술과 요 기술이 이 상용화 되거나 혹은 활성화 됐을 때 다른 산업군 다른 기술 그리고 다른 제품으로 파생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 개발 가능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좋은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양을 동쪽이 아닌 사쪽에서 뜨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봅시다 어 이 꼭 필요한 기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 영원히 불가능하죠 음 어 그쵸 뭐 이런거는 개발될 수가 없죠 개발의 기간도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개발해서 이것을 상용화 시키는 데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냐 얼마나 걸리냐 빨리 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과제이냐 대기업이 해야 되는 중소기업이 주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음 뭐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주요한 평가 기준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그 우리가 제출하는 사업신청서나 사업과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기준과도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거를 사업계획서에다 이런 부분을 녹여놓죠 꼭 알고 계세요 개발의 시급성 파급효과 그리고 단기 개발의 가능성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성 등 이렇게 네 가지를 봅니다 사업계획서 쓸 때도 이걸 고려하고 쓰시면 좋습니다 자 에너지 신산업을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에너지 신산업은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7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놨어요 여기 나와 있는 7개의 카테고리가 아니라고 해서 에너지 신산업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어 또 추가될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7개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겼습니다 실시간 전력개량 정보제공 서비스 뒤에 보시면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지금 현재 전력을 얼마나 쓰고 있냐 그래서 많이 쓰고 있다 적극 쓰고 있다 얼마나 썼다 줄여라 코드 빼라 뭐 이 부분은 뭐 좀 조정을 해라 뭐 이런 컨설팅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전력설비 예방진단 서비스 이건 뭐냐 우리가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 때문에 굉장한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전력설비 예방진단 서비스 이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고 이게 그 제품화 되면서 여름에 셧다운되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생각해보세요 10년 전만 해도요 밤에 전기 나가는 경우 많았어요 여름밤에 특히 에어컨 막 심하게 돌리고 그럴 때는 밤만 되면은 막 전기가 나가 어쩔 때는 20년 전 30년 전에 더 심했죠 근데 이거를 전력을 언제 많이 쓴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전력 생산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전력 활용에 사용에 지장이 없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EV 일렉트릭 비어클이라서 이거는 뭐 전기자동차 얘기하는 겁니다 요 인프라 뭐 전기자동차 인프라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충전시설 충전시설 주유소처럼 충전시설이 필요하다 음 전국에 주유소가 많이 챙겨 깨량되는데 뭐 이 충전소는 700개가 안 된대요 그러고 보면은 전기차를 활발하게 앞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충전소 정말 필요하겠죠 그 과금체계도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될 테고 그렇죠?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과금체계 포함이 돼요 최근에 제가 알았던 어떤 한 기업은 주차시설 플러스 플러스에서 여기다가 충전시설을 포함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한 데가 있는데 아마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이디어 좋더라고요 다 포함이 돼요 여기에 그 다음에 건물일체형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이거 아주 요즘에 많이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요즘 아파트 세로 지으면 백면에다가 못 설치하냐면 지벨판 설치해요 아니면 그 저기 그 태양광 그 솔라셀이라고 부르는 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바로 햇빛이 일조량이 많은 날 이런 그 전기나 열을 모았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죠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너지 정보 네트워킹 및 모니터링 이건 위에 보시면 전력설비 예방진단 서비스나 실시간 전력개량 정보제공 서비스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요거는 국지적으로 어떤 한 그 좁은 지역 조그만 동네 아니면 큰 건물 요렇게 요런 지역에만 특허드 사용하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것도 물론 아주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다 좋네요 그쵸 안 필요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정말로 좋은 거 말씀드릴까요 제조업 부생가스 재활용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특히 화학공장 쪽에 이런 게 많은데 가스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제조업을 하다 보면 가스가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소규모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사실은 이거를 가스 배출을 하고 그거를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장치들 많이 안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가스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에너지화 될 수 있다 그래서 CO2를 에너지화 시키자 탄소 이 자체를 에너지화 시키자 라는 이런 바람이 불고 있죠 요즘에 핫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것도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통합재활 관리 뭐 신재생에너지는 많습니다 그 아까 지열에 이용한 에너지 그리고 이제 그 풍력도 들어가고요 뭐 조력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태양광도 들어가고 태양연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에요 에너지사업이라는 게 이름만 들어서 굉장히 굵직하고 큰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중소기업들이 혹은 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절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구매조건부 국내수 요청 5억째를 통관하나 시켰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 연구개발 직원 대표 소품 딱 3명입니다 3명 3명이고 제품은 임가공해서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 브랜드 가지고 있고 잘 만들고 있는 회사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 그런 조그만 소기업에 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구매조건 5억을 통과를 했어요 음 아주 훌륭한 기업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실시간 전력개량 정보 제공 서비스를 봅시다 실시간 전력개량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에 RCT RCT 하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그래서 예전엔 그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이라고 불렀지만 그게 RCT 에요 전력개량 시스템을 이 RCT 와 접목 시키자 그래서 이 전력이 실시간으로 사용되는 그 내용을 어딘가에게 보내줍니다 어딘가는 어디냐 그 전력을 관리하고 컨트롤 할 수 있거나 혹은 전력 사용에 대한 컨설팅 하는 기업에게 보내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한국전력 그쵸 그런 데가 있죠 보내주면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를 너무 많이 해서 과부가 걸리고 있으니 이 부분의 전력을 좀 줄이십시오 컨설팅 할 수도 있어요 자 어 새로 이제 넣은 차트인데 그럼 이 실시간 전력개량 정보 제공 서비스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스마트 미터 전기개량기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좀 스마트하게 만든 겁니다 통신설비 전기 사용한 내역을 통신할 수 있는 통신 모듈이나 통신설비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능형 전력정보 관리 시스템 사람이 일일이 모니터링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죠 뭔가 자동화된 시스템이 뜬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 이상증이 생기면 자동으로 통보를 하고 알람을 줘야 돼요 이런 거 포함이 됩니다 이거 다 중소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조기반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쵸 여기 보시는 신뢰가 이겁니다 과거에 보시는 기계식이에요 과거에 보시는 기계식이 있고요 여기 보면 많이 봤을 거예요 숫자가 막 올라가죠 그쵸 밑에 뭐가 동그란 판이 돌아가면서 근데 전자식은 이걸 없애버리고 소형화 단순화 시켜서 전자적으로 보여주기 만들죠 여기에 과거의 히스토리 다 백업이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 통신도 가능하고요 옆에 보시면 집 모양이 있죠 집 모양에 보시면 각각의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가전제품들이 어디에 물려있어요 스마트 미터기가 열려있고 이 스마트 미터기가 집중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PLC라는 건 뭐냐면은 전기 케이블을 통한 통신을 얘기합니다 그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전기 통신 라인 선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게 PLC에요 근데 이거 굉장히 훌륭한 기술입니다 잘 모르지만 인터넷을 깐다고 우리가 엄청 해구상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기 코드가 인터넷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깔 필요가 있을까요? 얼마 좋아요 그쵸? 정말 좋아요 이런게 되면은 근데 아직 상용화 단계 되긴 좀 이릅니다 하여튼 이런걸 통해서 이 전기 정보가 가는 거예요 사용량 정보가 그러면 그 사용량에 대한 그 바로바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나는 한달에 전기금 5만원씩 내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컨설팅 회사에서 내가 실시간을 모니팅 하면서 5만원 이상 내지 않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어 딜이 되는거죠 빅딜 하는거에요 그러면 음 뭐 5만원 넘기 전에 알람을 알려줘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전기차 충전 그만하세요 아니면 에어컨 가동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플로 다 뽑아 넣으세요 이런 등등에 컨설팅 하는거죠 어 돈 되겠죠 예 당장 안됩니다 예 이 나와계신 위원님은 말씀하시네요 훌륭하다고 예 어 이게 아직 그 현재 먹거래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먹거래 생길게 될 겁니다 예 어 우리같은 이 정책자관 컨설팅도 과거는 없었어요 어 근데 수요가 있으니까 생겨난거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전기제어 패널이 있죠 가정용으로 이렇게 보급이 가능해요 지금은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요런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전기조명도 광량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위치조를 통해서 밝게 어둡게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집 광량이 너무 높고 전기소모가 많다 그러면 광량을 줄여넣으면 됩니다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주 똑똑하셔서 음 집에 있는 정글을 빼버리시더라구요 아주 좋은 방법이더라구요 아무리 전기커도 불이 안 들어와요 하여튼 뭐 그런 방법을 전기 전자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하늘에 볼 수 있게 밑에 이렇게 스마트 기기로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이런게 전부 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실시간 전기제어 전력량 제어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다 말씀드리자면은 뭐 예 이 시간 밤새도 모자라구요 예 전 참 전기를 좋아해요 제가 전기를 좋아해서 전기에 대한 걸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그 중소기업이 세우는 중소기업이 세우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청 지금 중소기업부죠 중소기업부가 세우는 그 요 실시간 전력개량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중소기업형 기술노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볼 때 보면은 여기 전력개량 정밀도 향상이라든가 전력데이터 진단 및 검증 소프트웨어 전력데이터 수집 및 판독 접속 및 개동 연계 기술 원격 검진 장치 수용한 단말 기술 이거 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 있는 것만 쳐다보시면 안됩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있는 이 로드맵은 이 조사한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거 외에 다른건 하면 안되라는 의미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아이들을 파생시키면 돼요 파생시키면 여기 보시면 원격 검진 장치 있죠 모든게 자동화되면서 직업이 많이 사라지는데 검침원들 돌아다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전력장 측정해가지고 써놨다가 그 검침원들이 보고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그 정기요금 과금이 되고 그러는데 어 이거 원격 검진 장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에요 우리가 그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검진 장치 그 원격 검진 장치를 하나를 놓고 아니 원격 저기 계량기를 정영장 계량기를 하나를 놓고 씁니다 하나 하나 놓고 가급수에서 그 가구에 머릿수 세가지고 머릿수만큼 전기요금을 나눠서 엠빵을 해서 내요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3,4층에서는 꼭대기 주인 살고 아래층은 막 그늘진데 어두운 곳에서 막 세입자들이 살잖아요 그쵸 반자 살고 그런 집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수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다 만약에 가가호호마다 소형 전력량계를 따로 둘 수 있게끔 아주 소형화 시켜서 두는거죠 이것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이 합산이 메인에 있는 전력량계와 동일하게 나오면 빙고 그러면 이제 그만큼만 내면 되게끔 그거를 여공으로 바로 나오고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거 뭐 하나에 몇천원 1,2만원에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게 스마트 미텍에 연결돼서 블루투스 연결되던가 통신을 통해서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이디어예요 사실은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다가구 주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서울만 해도 아마 수십만 가구가 있을걸요 그런 주택들이 그런 데다 이런거 쓰는거죠 예 뭐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근데 뭐 캐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 괜찮겠네 하실수도 있어요 자 뭐 시장 크기에 대한거는 내가 그 슬라이드를 뺐습니다 아래에 조그맣게 넣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 여기 나와있는 신산업 부분은 시장규모가 꽤 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 보기 때문에 만든거에요 그래서 뭐 한거라서 그 부분은 슬라이드를 빼고 대신에 대신에는 아니고 이제 그 핵심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나와있는 핵심기술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알고리즘과 장치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웨어 부분으로 나눠져있어요 그 보면은 전력데이터 진단 및 검증소프트웨어 전력데이터 수준이 판독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실시간 전력개척기술 이런거 사실은 그 종종까지만 사람으로 손으로 많이 하던 사람이 뭐 뭐죠 컴퓨터 들기거나 아니면 개생들기에서 해결을 많이 하던 것들인데 많이 자동화되고 있죠 더 자동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 기술로드맵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smroadmap.smtech.go.kr 들어가시면 요 보실 수 있어요 꼭 보세요 꼭 보시고 우리가 관리하는 멘트기업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전력설비 예방진단 서비스라는게 있습니다 전력설비 예방진단 서비스라는게 뭐냐 전력사고 많이 나죠 불 화재 그쵸 가스 예를 들어서 어 가스도 이제 하나의 우리의 그 저기 그 에너지원인데 전력은 아니지만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지역별로 그 가스를 LNG 도시가스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죠 근데 이 회사들이 다 안전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돌아가는지 이상이 없는지 화재 위험이 없는지 이런걸 다 미리미리 파악하지 못하면 굉장히 관리에 어려움이 걷겠죠 많은 인력도 필요할거고 체크하는 점검하는 주기도 빨리빨리 돌아와야 될거에요 많아져야 될거에요 근데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똑같이 전기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보면 GIS 변압기 회전기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이거를 미리미리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에요 이거는 이미 상용화되어서 많이 하고 있는건데 보통 이거는 뭐 기업이나 어떤 뭐 가구별로 하는게 아니고 큰 전력회사들 지역별로 이제 그 우리나라 한국전력이 있지만 한국전력이 지역별로 그 전력 거점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전력을 배분하죠 그런 곳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건 범위는 사실은 뭐 센서 기술로 들어가 있죠 소프트웨어 융복학 기술로 들어가 있죠 ICTV도 들어가 있고 통신도 들어가 있고 뭐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많아요 그리고 뭐 어 소방시설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전력설비에 특화된 소방시설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죠 많아요 그래서 그 그 뭐 범위를 굳이 이렇게 딱 그 딱 구조해 놓고 볼 순 없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이게 SK하이닉스가 전력설비 예방진단 통합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재 상용화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에요 항공전력을 쓰고 있구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예를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이제 모니터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UI를 보고 계신 거구요 각각의 보면은 그 배전기가 있고 변압기가 있고 요런 것들을 다 그 센서를 통해서 연결해 놨죠 여러분들 영화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 있어요 그 그 어떤 컴퓨터 화면을 보면은 이 큰 우주선에 모든 그 기체의 층층과 세세한 부분이 다 도면처럼 나와요 그쵸 그쵸 예 막 스타워즈 같은 것도 보면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계신 위험민 대답들 안 하시는데 그런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현실에는 없어요 그런거 현실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항공기 예를 들어 봅시다 항공기나 선박 들어 봅시다 항공기나 선박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상세하게 보내줄 수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도면을 근거로 해서 도면에 나와있는 내용만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바꿔서 CAD로 어떻게 옮겨서 소프트웨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도면에 나와있는 내용만 볼 수 있는거지 예를 들어서 이 비행기에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있지만 그걸 보고 IoT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터넷 그 그 하여튼 사물통신이에요 사물통신 사물통신이 접속 접목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센서와 사물통신의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주요 부분 부분 부분에 센서와 IoT 기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업로드 됩니다 시스템으로 그러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과열되지는 않는지 화재함이 없는지 혹은 뭐가 오작동해서 전기가 단락되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비싼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SK하이닉스 대기업에서 그 사용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어 이거를 개발하는 과정에는 중소기업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 기술들 이 전체 시스템을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사실 중소기업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센서 특허단 어떤 부분 센서 부분 IoT 기술 어떤 특허단 IoT 기술 어떤 특허단 소방기술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참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큰 사업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음 기업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 저거를 줍니다 그 입찰을 해요 컨설템을 맺어 가지고 보통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참여 가능해요 관련된 기술을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관련된 기술 여기 있죠 전력설비 파손 방지 기술 원격 모니터링 기술 어 전압 예측 기술 고장식 고장식별 및 예측 기술 전력설비 고장 진단 기술 전력 케이블 이상 진단 기술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시스템 전체는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들이 모여서 그렇게 전력설비 예방 진단 서비스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부 기술들 하나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세부 기술들 하나하나 는 전부 다 중소기업부나 아니면 산업자원부 이런 데서 다 이렇게 그 과제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자영모가제가 많아요 어 지정공고 말고 자영모가제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거 뭐 그 전 그 해당 그 기술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 그 개요 부분 써있으니까 이거 뭐 다 세세하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 벌써 30분 지나갔네요 그쵸 꼭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 볼게요 전기차 전동 그 전기식 탈 것 인프라 뭐 대표적인게 뭐겠어요 충전 서비스 충전 서비스 충전 서비스 포함해서 뭐 관제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 컨트롤 서비스죠 이런거 관이라는게 모니터링이고 재라는게 컨트롤입니다 그래 모니터링 컨트롤 시스템을 얘기해요 그리고 뭐 이건 뭐 정의 밑에건 정의가 아니고 이건 적입니다 잘못 썼네요 범인을 썼는데 정의를 썼네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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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제 새벽 4시에 끝냈더니 좀 졸았어요 하다가 네 죄송합니다 예 어 전기를 충전하는 그 세가지 방식 뭐 차대모 DC콤보 AC 3상 방식이 있는데 뭐 이런 등등이 있대요 근데 이거를 인프라 구축하는 거고 이거에 관련된 전력공급 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충전 인프라 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거랍니다 뭐 이거만 있겠어요 사실 한 번 더 있겠죠 그쵸 이런거에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념도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보세요 어 전기차 충전하는데 급속 충전이 있고 완속 충전이 있습니다 급속 충전은 단 몇 시간만에 몇 시간만에 몇 시간만에 충전할 수 있겠죠 그쵸 빠르게 충전하는 겁니다 그럼 더 비싸게 받아야겠죠 그쵸 완속 충전하는거는 천천히 느긋하게 하는거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차 주의하러 갑니다 한 번 주의하는데 5분도 안걸리죠 그쵸 만땅 채우는데 근데 전기차 충전해야 돼요 다 시간 걸린대요 굉장히 힘을 떨어지죠 그쵸 어 그래서 완충방신출은 어디에 활용될까요 주차시설이나 가정 그 다음에 급속 충전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고역도로나 일반 도로의 충전소 그쵸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활용될거고 요런 것들을 다 통합관리할 수 있거나 이렇게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방식이 세가지다 보니까 꽂는 젠더 이 코드가 있죠 코드가 꽂는 부분도 모양이 달라요 서로 이것도 호환할 수 있는 어떤 젠더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개발 아이디어 겠죠 그건 이미 나와있습니다 개발하지 마세요 저기 많이 나와있어요 예를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관리하는거에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써왔는데 전기충전소는 687개 전국에 주유소는 12000개 전기차가 앞으로 상용화될거기 때문에 주유소만큼 올라간다 12000개 그쵸 지금의 거의 180배 정도 되네요 그쵸 굉장히 많이 느리겠죠 아주 중요한거고 필요한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플랫폼 개발하는게 요 말씀드린 그 전기차 플랫폼 개발이에요 그 부분은 인프라 이제 그 그 이브인프라 기술을 보면 급속충전기술 충전장치 보호기술 충전인프라 관리시스템 구축 충전가격책정시스템 복수차량충전기술 제가 그 들었던 그 기술 그 기업이 복수차량충전기술과 급속충전기술 플러스 주차중 충전기술 다 이렇게 포함해서 했더라구요 아 정말 그 탐나는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아주 좋은 여기 와서 저기 했었어요 그 저기 대면평가 리허설 했었는데 제가 참여했었는데 아주 좋더라구요 아이디어가 아주 훌륭하더라구요 뭐 이런 기술이 있어요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하면 됩니다 중소기업들 예를 들어서 배터리 만드는 회사에요 배터리 만드는 회사 어 우리는 그냥 일반 저기 중국 수출용 배터리 싸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어 참여해야죠 당연히 참여해가지고 만들어야죠 뭘로 참여하면 될까요 난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 컴퓨터 보조 배터리 있으면 좋겠는데 노트북 이게 잘 안 팔더라구요 없더라구요 자동차 보조 배터리가 만들면 어떨까요 자동차 보조 배터리 응 가능하잖아요 가스차를 보시면요 가스차에다가 그 1리터짜리 그 가스가 떨어졌을 때 1리터짜리 가스 있죠 그거를 팍고 자르면 차가 움직여요 실제로 그 프로평가스로 차가 움직이거든요 가스차 보면은 주유소까지 갈 수 있어요 보통 주유소가 근거리에 있으면 전기차 마찬가지로 어 전기가 떨어졌어 방전됐네 그러면 그거를 완속 충전해주는 예를 들어서 뭐 뭐 10분이나 30분만 갈 수 있게끔 해주는 뭐 신속 30키로로 움직여주는 그런 전기차형 보조배터리 음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뭐 맘에 드시면은 알아서 하시구요 에 자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건물 일체형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이라는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거 아파트 새로 지으면 지별판이나 태양전지판을 붙인다 그랬죠 요즘 건물에 많이 일반 건물에 많이 붙이고 있어요 그겁니다 그거에요 그거 그건데 이게 태양열에 관련된 것만 있는거 아니에요 범위는 이렇게 여러가지 있어요 뭐 뭐 그 비아이피브이라는거는 그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비아이피브이라고 부른데요 그리고 지열 태양력 풍력 시스템 이런거 다 포함이 돼요 다 포함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면 이 시스템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거에요 코론 건설기술 건설기술연구소에서 벽면 하나를 전부 다 태양광 그 솔라 셀로 다 도별을 했어요 아마 많은 전기가 생산될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또 보시면 빌딩 하나 서있구요 거기에 빗물 빗물을 활용한 에너지 그리고 랜드파워로 해서 지열 지열을 활용한 에너지 그리고 솔라파워 태양광을 태양력을 이용한 에너지 그리고 윈드파워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휑원파워 휑원파워 뭐 볼까요 사람이 자전거 타는건가요 아니에요 뭐 사람이 자전거 열심히 일하면서 돌리면 발전기가 달려있는 자전거 타면 전기가 생산이 되죠 그게 아니구요 계단 복도 에다가 센서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계단 올라갈 때마다 이게 미세하게 움직여요 복도에 사람이 걸을 때마다 눌리는거죠 눌릴 때마다 여기서 뭐가 발생돼요 방전기라고 아시나요 방전기의 원리가 뭐냐면 뭔가가 갑자기 충돌을 할 때 빡 하고 일어나는 스파크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라이터 알죠 라이터 똑딱이 라이터 똑딱이 라이터 방전기에요 옛날에는 학생들이 빼가지고 오락기 해놓고 땡딱이 해가지고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면 모르실 테니까 알아서 생각하시고 방전기라는 게 있어요 그 원리입니다 뭔가 자꾸 자극을 해요 똑똑똑똑똑 자극을 하면은 여기서 마찰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걸 모아요 그래서 전기를 쓴다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진짜 아닐 말로 일하면서 자전거 타 운동하면서 자전거 타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요 별의별게 다 있죠 그쵸 지혈을 이용한 난방도 가능합니다 냉방도 지혈을 이용한 난방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는 그 건물을 크게 지으면 반드시 그 그 주변에 숲을 숲이라기 보기엔 그렇지만 뭐 하여튼 뭐 녹지를 두상하게 돼 있죠 녹지에서부터의 냉방을 이렇게 에너지를 얻기도 하죠 뭐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 그런 걸 예로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런 건물들이 자꾸자꾸 생각할 겁니다 그런 그런 건물을 줄 때마다 이런 거 전복시키면 괜찮을 거예요 아이디어 내면 돼요 뭐든 상관없어요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건물에서 일체형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음 어 입이 마르네요 어 뭐 뭐 마실거라도 있으면 좋겠네 자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제가 다음부터 이제 갖다 마실게요 하도 떠들였더니 목이 말라요 야 날씨도 좀 건조하고 그래서 아니요 위원님 괜찮습니다 이게 앉아서 아유 아 쟤 광팬이신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물까지 뜯어주시고 그러시네 예 그 다음 이거 뭐 여기도 여러가지 기술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일곱가지 기술을 나눴는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 전화가 오네요 예 실리콘 계열 뭐 뭐 그 태양 판넬 그 지별판이나 태양광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저의 팬이신 저기 한 위원님께서 저에게 물을 갖다 주시네요 예 오늘만 팬 오늘만 오늘만 내일도 나냐 아 자 이게 그 피아이 비아이피라는게 아까 말한 건물 일체형 태양력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모듈화시키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많이 나와있어요 현재 근데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 검색하시다 보면요 태양열 충전기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태양열 충전기 핸드폰에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내가 등산에 가 그럼 등산병에 하나 달아나 그러면 등산하는 동안에 태양열로 이게 충전지가 태양열을 해서 이제 그 태양광 솔라셀에 의해서 충전이 됩니다 나중에 핸드폰에 꽂으면 충전이 돼요 핸드폰이 근데 이거 핸드폰으로 충전하면 다 시간이에요 3시간씩 막 그 태양열을 쐬야되요 그러다가 내가 목말라 죽는 수도 있죠 그쵸 어 아직까지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게 있어요 근데 그런거를 효율성이 좋게 만드는 기술이면 좋겠죠 요즘에는 이런거 하고 있어요 뭐냐면 플렉서블한 솔라셀 플렉서블 솔라셀이라고 해서 솔라셀이 보면 단단한 실리콘 박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하우징에 붙여놓으면 고정된 형태를 쓰는 건데 이거를 구겨지게든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게 왜 중요하냐면요 피복 옷 사람도 어디있죠 사람들 피복 옷에다가 장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군인들 철모 파이버 요즘엔 철모 안쓰죠 요즘엔 굉장히 좋아졌던데 철모도 파이버 그쵸 자동차 지붕 음 그리고 그러니까 밖의 투명에 보이는 유리 자체가 예를들어서 태양열 지불판이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전기자동차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기자동차 자체가 지불판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을거에요 스위스에서 최근에 forests에 굉장히엉망진자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그 대양을 횡단하기도 하고 대륙을 횡단하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그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태양열 비행기 솔라 그 지벨판을 태양강 지벨판을 쭉 달아놓고 굉장히 많은 모터로 된 프로펠러를 달아놓고 그걸 타고 실제로 유럽에서 미국 막 전세계를 완주했어요. 나라서. 얼마 전 작년 얘기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게 바로 이 차체 자체가 이 몸치 자체가 태양열 그 태양광 지벨판 에너지판이에요. 단암방울에 기름도 쓰지 않아요. 그 태양광으로 얻어진 전기 발생시킨 전기로만 움직이는 비행기였어요. 물론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날개가 굉장히 커요. 물론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예를 들어서 안된다 그러면 구름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게 그분은 하더라고요. 잠수함으로서 바닷속으로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번 스위스를 내가 옛날에 일 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스위스 박물관 가면은 그분이 탔던 잠수함도 있어요. 전시해놨어요. 근데 잠수함이 어떤 그 외부에 에너지를 얻어서 가는 게 아니고 자연 발생된 에너지를 얻어서 움직이는 잠수함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배도 그렇고 배도 그런 배가 있었고요. 돈이 많으니까 벨리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성우자적인 역할이 발전을 일으켜요. 거기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 극화시키고 해서 더 좋은 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도전이 중요합니다. 도전. 자꾸 하셔야 돼요. 도전. 도전. 될 때까지 하세요. 지치지 마시고. 어떤 전문의원들 보시면 기업보다 전문의원이 먼저 지쳐.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지쳐쓰려도 전문의원이 지치면 안됩니다. 지칠 거면 그만두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기술이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들어가서. 다음 거 볼게요. 건물 에너지 정보 네트워킹 및 모니터링. 보시면. 이거 뭐. 아까는 전체적인 그... 보면은 그 큰 그 기업들.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이었다면 여기는 건물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에요. 건물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예. 그래서 이런 거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왜 모니터링 할까요? 건물을. 건물에 에너지 사용되는 거를 왜 모니터링 할까요? 첫 번째 목적은 절약이에요. 절약.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사고방지. 예. 이 두 가지가 큰 목표입니다. 효과적으로 쓰고 안전하게 쓰자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뭐. 그거와 관련된 거면 범위가 한정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정의는 무조건 다 이것밖에는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가능해요. 전기를 한 건물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장치 혹은 시스템 혹은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이겁니다. 빌딩 에너지 인포메이션. 이거 실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밑에 이제 밑에 부분 보시면 이게 포인터가 여기서는 안 보이는구나. 내 사진에 가렸네. 사진을 치워버릴까? 어떡하지? 내가 얼굴 내린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빌딩에서 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오른쪽 밑에 기특에 사진이 나오죠. 그 왼쪽 기특에는 뭐냐면 스마트폰으로는 보는 화면이에요. 스마트폰으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모니터링 제어가 가능해요. 아주 훌륭하죠. 그죠?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 큰 상단에 나와 있는 거는 실제로 빌딩 안에 에너지가 사용되는 형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여기서 껐다 켰다도 가능하고요. 얼마나 쓰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상증이 있는지도 모니터링이 됩니다. 아주 좋죠. 그쵸? 이런 시스템은 꼭 필요해요. 일반 가정에서 사실은 집에 가까운 방 살아봐야 방 3개 정도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살아봐야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들 한 방 6개 있으면 되는데 하시나 본데. 하여튼 일반 집에서는 필요하지만 건물 같은 데는 필요하겠죠. 이런 게. 이거 중소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과제예요. 이거.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앱으로 만들어내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하고요. 뭐 관련된 건 많아요. 하드웨어 기술, 네트워킹 기술, 시스템 기술 다 들어가고요. 뭐 여기에 뭉퉁거리에서 얘기해놨지만 별의별게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센서란 말이 안 나왔죠. 근데 센서도 포함이 됩니다. 센서도. 뭐 다 똑같은 센서지 뭐 다른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센서 그리고 제어하는 센서 이상징후 감지 센서를 가정용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범위에. 이게 어떻게 포장하냐에 따라 틀립니다.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또 빨리 다음 넘어갈게요. 벌써 45분이 되네요. 그렇죠? 제조 부색가스 재활용. 이거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상용화시키기 많이 어렵긴 한데 이거와 관련된 많은 기술이 있으니까 기업들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 있잖아요. 커질 거예요. 이 부분은 커질 거예요. 제가 감히 예상한 건데 원자력 에너지. 뭐 핵발전소보다 더 좋은 아이템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핵은 줄여나가는 추세인데요. 이 부생가스 탄소가스 대표적으로 탄소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부생가스만 있나요? 제조 부생하고 있는 나머지 많은 폐기불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에너지원유를 바꾸는 기술들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필요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안 해요. 뭐 지금 당장 시작해서 돈 안 된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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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려고 해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굴뚝산업이 사양산업인가요? 어떤 분들은 IT산업이 커지고 서비스산업이 커지고 지식산업이 커지면서 굴뚝산업이 하양산업이 된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굴뚝산업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자동화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줄이는 한계가 있어요. 플라스틱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플라스틱이 뭐 한 100년, 200년 된 없어질 수도 있어요. 뭔가 자연 소재로 대체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감자 전분을 이용해서도 요즘에 플라스틱 소재를 만들어내니까요. 그건 가능하지만 그렇다면 플라스틱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겁니다. 원자재와 에너지가 들어가서 어떤 생산활동을 통해서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럼 폐기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경제적 효율성 원료 및 제품 위주 자체 및 위탁공동 처리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시 자원화시키자. 이 얘기입니다. 보면은 옆에도 보면은 기존의 방식이 원자재와 에너지가 들어가서 폐기물이 나오는 방식이라고 하면 이 옆에 왼쪽 방식이죠. 녹색으로 되어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 파란색도 아니고 무슨 색이에요. 희한한 색깔 이 색깔을 보시면은 원자재와 에너지가 들어가서 생산활동을 하면 폐기물이 나오면 다시 원자재에 에너지로 투입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기술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 기술 이 기술 왜냐하면 자원은 한계가 있고 공예를 감소를 공예를 저감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하고 공예를 이용해서 뭔가 다시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 날이 좀 건조해서 목이 자꾸 잠겨요. 담배도 끊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 보면 실제로 포스코에서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착공식을 시작을 해서 이거 굉장히 예전이래요. 만들어서 실제로 하고 있죠. 합성가스가 뭐냐면 이렇게 부생가스를 합성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연료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런 공장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꾸 이렇게 생겨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쓰레기통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고갈된 자원을 우주에서 파오지 않으려면 이거 분명히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우주에다가 스페셉이 되어서 달라를 해가서 광물 파오는 것보다 이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쵸? 비행기 한 번 뛰는데 우주나 한 번 뛰는데 수백 들어간다는데 그쵸?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정말 좋겠죠. 자 기술은 이렇습니다. 뭐 부생가스니까 가스는 일단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포집 그리고 모은 부생가스가 한 가지 성분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CO2 뭐 탄소가스가 있으면 C와 O를 분리한다든가 뭐 이런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제하는 기술도 필요하겠죠. 부생가스를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다시 연료로 바꾸어주는 전환시켜주는 어떤 가공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보면 여기 봐야겠어요. 부생가스 전환을 통한 플라스틱 제조 플라스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은 계속 앞으로도 더 강력하고 더 강력하고 더 좋고 물론 자연의 폐해가 적은 그런 플라스틱 원재료들이 나올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자동차 엔진도 만들 수 있답니다. 놀랍죠? 네. 이러고 나올 거예요. 계속 그리고 CO2 산정 기술 산정 기술이라는 건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측정 측정 그러니까 CO2가 얼마나 많이 나왔니 얼마나 많이 포집했니 뭐 이래서 우리가 100이라는 CO2를 얻었는데 재생에너지는 50을 얻었니 80을 얻었니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중요해요. 기술 부분 꼭 들어가서 보시고요. 이거 꼭 보세요. 다 설명 못 드립니다. 다 설명드려도 제가 다 아는 분야도 아니에요. 다음 주제 이게 주제 중에 마지막 주제인데요. 신재생에너지 통합지역 관리 신재생 그러니까 얻어질 수 있는 모든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다 한꺼번에 관리하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얻어내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냐 다 포함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건 다 포함되네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캡코에서 로드맨을 하나 내놨는데 뭐냐면요. 한국전력에서 나온 게 이거예요. 한국전기에서 풍력 지열발전 어쩌고저쩌고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학교 복지 어쩌고저쩌고 있죠. 굉장히 분야가 다양해요. 이 많은 것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고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짜잔 굉장히 큰 현황판이 있죠. 어마어마한 현황판이 있죠. 여기에 실제로 있는 겁니다. 이거 합성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서울 서울 지도 있고 대한민국 지도 있고 전세계 지도 다 있죠. 요즘에 ICT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전세계에서 에너지 활용 현황이나 뭐 그런 것들 다 모니터링 됩니다. 연결만 돼 있으면 돼요. 물론 국가 간 협약이 돼 있어야죠. 서울의 무슨 건물 여기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서울대학교라고 저기 그 SNU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잘 극장 안 보이는데 서울대학교 쓰고 있는 전력 현황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거 다 이렇게 여기서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민영화 민영화 하는데 제 개인적인 사기인이긴 하지만 의료와 에너지 국방은 민영화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민영화돼서 안 되는 부분이 의료, 국방, 에너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민영화되잖아요. 시코라는 영화 보셔죠. 시코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그럽니다. 자 손가락 하나당 뭐 500달러인데 5개 다 하면 4개 다 하면 2000달러야 아니면 2개 살리면 1000달러고 자 손가락 하나 살려 2개 살릴대 이러죠. 의사가 말이들어요. 그게 살릴 수 있는 4개 손가락 있으면 다 살려야지. 그렇죠? 대한민국 같으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요. 무조건 살리고 봐요. 대한민국의 의료의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뭐 많은 부분에 폐해가 있긴 하지만 건강보험 제도가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는 뭐 되게 촌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해외를 굉장히 많이 다녀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뭐 유럽을 주로 많이 했는데 유럽, 동남아시아 많이 다녔는데 미술 쪽만 안 가보고 거의 대륙을 다 다녀봤는데 그 세계 어딜 가도 대한민국만큼 좋은 의료보험 건강보험 시스템이 드물어요. 실제로 지금 치과까지 확대가 되죠. 치과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 민영화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민영화 반대 혹시 서명운동 하자 그러면 서명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후손들 자 하여튼 에너지가 지금 민영화 된 상태입니다. 100% 되지는 않았지만 상담은 민영화 됐죠. 국방은 민영화 될 리가 없고요. 그렇죠? 국방은 아니지만 군사 민영화 된 유럽이 많이 돼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 용병 제도가 많이 활용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용병 제도가 많이 활용이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이런 통합관리 시스템 전체 신재생 에너지를 전부 다 통합관리 하겠다는 통합관리 시스템에 관련돼서 이 시스템을 중소기업이 하진 못하죠. 못 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한 분야 한 분야 예를 들어서 지열발전 시스템에서 지열를 예를 들어서 중간에 지열에 손실 없이 원점에서부터 저장공간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개발한다. 중소기업을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소재를 사용해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좋게 활용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풍력발전은 우리가 많이 관광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나라 중에 하나죠. 사실은 많이 부는 나라예요. 뭐 계실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차이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바람이 사실 좋은 에너지원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강남지역의 대도시에 보면 굉장히 강풍이 건물사에 많이 부는 거 아시죠? 바람길이라는 얘기는데 바람길이 사실은 자연이 생긴 지형 그대로에서의 바람길이 가장 좋은 형태의 바람길이래요. 자연상태가 유지되기 좋고 모든 게 정화되기 좋은 상태가 그 바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억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람 타고서 근데 건물을 막 찌면서 바람길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굉장히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그냥 버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발전 시스템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죠. 실외기 설치하면 엄청나게 센 바람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센 바람이 나와요. 두 가지 바람이 나옵니다. 실외기로 들어가는 바람과 나오는 바람 두 가지 바람이 들어갑니다. 여기 생성이 됩니다. 들어가는 바람과 나오는 바람 모두 다에다가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건물에다가 근데 이것도 역시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얻어지는 전기량이 적어서인지 아니면 풍력발전기를 소용화시키기가 어려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만약에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내 자원으로 쓸 수 있다. 과제를 할 수 있다. 도전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죠? 150년 전에는 비행기가 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네오나다다 빈치가 미친 사람이었다고요. 자 어쨌든 그 뭐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에 다 이 전체적인 시스템 부분에 아까 말한 건물 통합 일체형 신재생 에너지 관리처럼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관과하지 마시고요. 꼭 이런 거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공짜로 막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한다는 죄로 예 그러니까 필요하신 데 있으면 활용을 하세요. 뭐 많습니다. 하이브리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하이브리드람은 여러 가지가 접목된 거죠.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과 지열이 합성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지생 시스템 이런 게 다 하이브리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건물 공기 조화 기술 어려운 말이네요. 설명 안 드릴게요.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통합 설계 및 최적화 기술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신재생 에너지 설비 BMS 연계 제어 관리 기술 BMS가 뭔지 모르겠네. 미처 못 쳐봤어요. 찾아보세요.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예측 기술 등등등 아우 머리가 아파서 못 읽겠네요. 많아요. 근데 여기 나온 거 이외에도 내가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통합 제어 관리에 들어가는 범죄다라면 사업 신청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신재생 신 발음이 이제 막 꼬이네요. 막 혀가 막 굳은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도전을 잡고 하시면 과제를 따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제 신청하는 게 다가 아니고 상용화시켜서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자 그러면 지금까지 7개의 신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쑥 훑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에너지 신산업 부분에 대해서 아셨으면 이거를 우리가 과제 신청할 때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이거와 연결된 과제들이 나오는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물론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SMTEC 종합관리 그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들어가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일이 열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과제가 나와 있어요. 구매조건부에도 자영무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창업성장 기술개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뭐 조금 각도가 다르긴 하지만 뭐 제품운영 기술개발 사업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등등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SMTEC 들어가시면 다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매일 업데이트를 해주죠. 과제가 나오면 자 캣텝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산업자원부 소속의 기관이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주요사업 안내 들어가시면 과제들을 볼 수 있어요. 에너지 관련된 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또 어디가 있냐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자원부 소속의 기관이고요. 주요사업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과제들을 볼 수 있어요. 수요주에서도 많이 하니까 참여하셔도 괜찮고요. 또 다음 보시면요. 어디가 있냐 키아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관련된 과제들 나옵니다. 산자부 산하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자부 산하기관들이 하는 과제를 다 여기서 보여줘요. 보통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공고에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E4G라 그래서 G4B라 그래서 G4B라 해서 Government for Business 그래서 기업지원플러스라 해서 여기 뭐냐면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지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연구과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융자지원 나와 있고요. 필요한 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정보를 자꾸자꾸 검색해보셔도 좋은 정보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꾸자꾸 들어가 보세요. 시간 나시면 뭐 하시겠어요. 그쵸? 자꾸 들어가 보는 거죠. 저도 매일매일 들어가지 않지만 종종 들어가서 봅니다. 저는 이걸 엑시지트로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정부기관들 연구과제를 융자지원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를 내는 모든 기관들의 웹사이트 정보를 다 정리해서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가끔씩 들어가서 봅니다. 관련된 기업이 문의를 하거나 그러면 거기 찾아보고 답을 하기도 하고요. 꼭 들어가서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는 끝이 났습니다. 그럼 다음은 무엇이냐 다음은 10월 25일인가 그래요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똑같아요. 똑같고 다음 과제는 산업기술동향 브리핑 중에서 생활안전산업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산업이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예요. 접근하기도 쉽고요. 왜냐하면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접근하기 쉽긴 한데 그렇다고 고기술이 없느냐 아주 중요한 기술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본인들은 모르지만 생활안전산업 부분에 연결된 뭔가가 있어요. 다들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멘틱협증이 하나가 치과 치과재료를 만드는 회사 치과용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생활안전업과 뭔 상관이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생활안전의 무슨 상관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유해물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가정용 건강응급상 대응 시스템 나와있죠. 자 내가 이 회사에서 사용한 어떤 임플란트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에 염증이 발생했다든가 여러분 내 몸에 뭔가가 났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염증인지 어느 정도의 내 몸에 손상인지 알 수 있나요? 잘 모르죠. 벅벅 긁다가 나중에 골마 터졌을 때 병원 가고 그러죠. 그 전에 막 마이싱 같은 거 약 먹고 그러다가 그렇죠? 대리븐에 붙여놓고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장치가 있어서 이걸로 촬영을 해서 딱 보기만 하면 이 염증이 현재 1, 2, 3, 4기 중에서 몇 기에 있으며 이 상태에서는 병원을 가야 된다 아니면 어떤 연고를 발라야 된다라고 딱 컨설팅해주는 뭐가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쪽 치과 쪽에서 치과 장벽 관계없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 회사에서 치과 수술 이후에 구강 염증을 미리 진단 예방할 수 있는 촬영 진단 시스템 하고 개발한다고 쳐봅시다. 말이 되죠. 그렇죠? 거기만 쓸 수는 아니지만 말이 되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그러니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같이 그때 강의 참여하시고요.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하시다가 이런 산업기술 분야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내가 조명해보고 싶고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런 거 한번 강의해 줄 수 있어라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해서 언제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것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보신 자료는 대부분이 중소중교기업기업기술로드맵 중소기업청에서 만든 것 중소기업부저지금은 거기서 만든 것들이고요. 온라인 들어가셔서 지금 보시는 주소 치시면 smroadmap.smtech.go.kr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스마트기기 들어가시면 스마트기기용 UI가 열리니까 핸드폰으로 들어가셔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추석이네요. 그렇죠? 열흘 동안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연휴가 무지하게 싫어요. 싫은 날이 싫은데 어쨌든 뭐 쉬라고 하니까 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히 쉬시고요. 그리고 불금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 열흘 동안 불금이네요. 불금 잘 보내시고 고향 잘 다녀오시고요. 살 너무 묻히지 마시고 술 많이 드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연휴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